오세훈 표 재개발 규제 완화가 본격 도입될 전망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의 걸림돌이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사라지고 신속통합기획을 본격 도입해 사업속도를 한층 높일 방침입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림유타운 신림1구역을 찾았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재개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시의 민간재개발 활성화 정책인 신속통합기획기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성을 높이는 대신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당초 공공기획이란 이름으로 추진됐지만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등과 용호상 혼선을 피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림1구역은 용적률이 230%에서 259%로 상향되고 가구수도 2,886가구에서 4,200가구로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또 관악산, 도림천 등 자연환경을 살리고 수변공간을 시민생활 중심으로 재탄생시키는 지천누네상스도 추진합니다. 높게 하천 위에 지금 도로와 시장이 있는 것을 자연하천으로 이렇게 복원하면서 단지를 배치하는 것은 사실은 사업 주체만 가지고는 할 수 없었던 문제가 아니냐. 신림1구역의 첫 적용되는 신속통합기획과 함께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특히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의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은 법적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주거정비지수 기준점수 70점 이상과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만 구역 지정이 가능해 재개발 사업에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또 주민동의율 확인 절차도 기존 3번에서 2번으로 간소화됩니다. 다만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정검토 요청 단계의 동의율은 10%에서 30%로 상향됩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과 조금 다른 측면들은 정부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동의를 얻어내야만 서울시의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공공재개발에서 탈락한 구역들과 도시재생 지역 등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3일 기본계획 변경 고시와 함께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나설 계획입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